시체처리를 지휘하러 갔었대 뭐야 그러면 결국 시체처리를 제대로 못해서라는 것도 있는 거잖아 고거를 제대로 했나? 안한 거 아니야? 이게 단풍인가요? 아하하하 그 로코스트 저글링 같다 걔네들 걔네들 마 내 발로 뛰어오는 애들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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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에건 패드 소리 안나지? 오 나 방금 진동이 어떻게 나는지 알아? 여기 HIT E 버튼만 여기서 개 무슨 진짠데 여기서 깨지는 그런 느낌이 나서요 개 고퀄리티 진동 또 난다 또 난다 또 난다 들려주고 싶다 근데 사실 패드 진동은 플스가 갑이야 에건 칭찬해놓고 에건은 패드도 칭찬할 게 없어 사실 그냥 패드는 괜찮은데 칭찬할 정도는 아니야 야 가자 야 뭐 채찍질 하는 소리가 나냐 다음판에서 게임 다양하게 사람 없다고요? 제가 있습니다 트위치에서 아니면 아무튼 둘 다 하니까 먼지 알레르기 저 있습니다 저 먼지 알레르기 별 다섯 개 중에 다섯 개고요 진먼지 알레르기 별 다섯 개 중에 다섯 개고요 그리고 찐득이 알레르기 별 다섯 개 중에 다섯 개 나왔습니다 그래서 평균이 사람 알레르기가 수치가 150인가 그 정도 넘으면 높다는 600이 나왔어 그래서 의사가 나한테 그랬어 집에 있지 말래 집이 집이 회산데요 내가 그랬지 그래서 그러면 주변에 개 청결하게 하네 그래서 내가 이불 같은 것도 먼지 진먼지기 못 들어오는 거 막 이런 거 다 사가지고 했어 열심히 일하고 있다보이니 어? 뭐야 어? 뭐야 부하? 어후 끔찍해 뭐야 이거 사람이잖아 사람으로 뭘 만드는건가? 히 질감이 왜 히 질감이 왜 히 질감이 왜 히 질감이 왜 히 질감 개 맛있어보이는구만 개 구워먹을거 같애 지금 뷔페 온거 같애 지금 막창 다 먹는거 같애 히 질감 막창 그가 being 히 질갈린 그는 거의 없 None 서非 뭐? 왜? 그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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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마커스 마커스 뛰는건봐 개쩔쩔쩔쩔쩔쩔쩔 뛰어 뭐야 오! 비습받음 아 얘네가 걔네네 잡아갔던 애들 저글링같은 애들 아니었네 잠깐만 잠깐만 오 잠깐만 미친 쟤네들 다 잡아갈려고 저렇게 한거였어 미친 미친 파커스는 저것을 도와줄게 내 엄마한테 가져올게 우리 이제 무슨일이야? 그 행동인 Ziel 액정 숨길게 휘끈 죽지 이래서 이래서 주인공이 아빠를 찾아가는 스토리였네 저희는 인한다고 우리 입 εν Clintray 달 languages 로커스트 매장지로 간다네. 아... 한밤의 공포. 이렇게 피닉스가 잡혀가다니 미친. 아무리 봐도 주인공이 주인공같이 안생겼다. 얼굴이 안보여. 아 어쩐지 스토리가 이상한거야. 원래 이 스토리가 주인공이 아버지를 찾으러 간다라는 스토리였거든요. 기어스 오브 퍼 원래 설정이 그렇다고 들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아버지 너무 쉽게 만났고 아버지랑 계속 싸워. 그래서 나는 내가 스토리를 잘못 알았나보다 했는데 이제 시작이네. 이제 아빠 찾으러 가는거야. 고난과 역경을 딛고. 아빠를 만나러. 그리고 뭔가 둘이서 함께 팀오인을 넣고 끝내겠지. 흔한 아빠와 아들의 공동 부타게임. 공동 부타게임. 얘네들 신참이기 때문에 이해해줘야되요. 총을 못자. 넘어올 수 있냐? 아... 이거 가르는거야. 가르는거. earliest. 야 아빠 빨리 구하러가. 뭐야 이거. 어우야. 반인반요들이야. 할로 고맙습니다. 뭔지 모르겠지만 총 Animal. 이거 오줌 못하게 만들어 로커스트 이거 로커스트처럼 생겼는데 생긴건 얼굴이 우와 갈라버려 야 프레임 떨어지는거야 뭐야 이거 개 순간이동이야 뭐야 이거 갑자기 애들 막 움직임이 막 끊겨 고치 건드려야지 고치 건드려야지 고치 건드려야지 오케이 야 이거 다 끊으면서 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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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명히 이거 나중에 돌아올 때 얘네들 태어날거 같애 이거 불안해 이거 다 싹 터트리면서 가 터트릴 수 있다라는게 뭔가 수상해 이거 나중에 돌아올 때 한타 올거 같애 이거 다 싹 터뜨려 다 다 오케이 꾸미 꾸미 깔끔히 음 미친 사람이 변한거야 아 뭐야 함정이였어 함정이였어 오 미친 어 애들 다 떨어져주네 오 땡큐잼 터뜨려 터트릴건데 왠지 이거 나 지금 부하일거 같은데 터트리지마 나 민폐야 혼났어 나 모른다 나중에 여기다 부하해도 난 몰라 어 내 몸에 다 묻은 것봐 그러게 애들이 의리가 있네 원래 떨어지면 거의 나 저기서 만나자 그러잖아 아 맛있어 아 하시올 때 하시올 때 좀 더 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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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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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일루와 이씨 됐어 일루와 일루와 다 끊어 야 잠깐만 야 잠깐만 어 야 너무 많아 야 야야야 너무 많아 야 야 너무 많아 이거는 요명이야 씨 오늘 믹서기 영업합니다 에에에 믹서 영업합니다 잠깐만 내가 이쪽으로 가야되자 지금 어어어어어어어 어어어 어어어 아씨 깜짝이야 개씨 믹서기 그냥 오늘 개 개의 총오풀 만들어 버려 그냥 다 다 캐 버려 그냥 그쵸? 이쪽은 뭐 없지? 길 그래도 뭐 있긴 있거든요? 아 태미 냉보에서 쓰는 믹서기인가 잘 갈리네 냉보믹서기? 거긴 완전 장비 미쳤지 거긴 그냥 제조실이지 뭐야 저거 무기야? 어? 애줬다 192발이다 이제야 이걸 먹어서 애진게 아니라 이걸 소비하는게 애진거야 지금 이걸 이걸 줬으니까 엄청나게 나올거 아니냐 이제 왜 줬겠어 이걸 전차역 오케이 야 번벼 애들 다 이쪽으로네 이쪽으로 20발 밖에 없어 이제 됐어 다 썼다 믹서기 영업 믹서기 영업 믹서기 영업 또 있어 저 앞에서 기다린다 이제 애들 저 앞에서 기다린다 이제 애들 어 믹서기 영업합니다 이리 오세요 다음 손님 에에 다음 손님 다음 손님 기다리세요 차례 기다리 차례 기다리세요 네 여기 원장님이 하나여가지고 머리를 자르시려면 좀 기다리셔야 돼요 네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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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머리 절단해드립니다 그렇지 애들 야 우리 팀 애들도 맞들렸네 이거 단체 단 믹서기 간다 단체 믹서기 단체 믹서기 간다 이방 시청자 1명이나 있는게 29명이나 있습니다 30명 됐습니다 채팅 많이 하래 잖아요 애들아 위즈드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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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팅에 힘을 불어 넣어주시는 자극적인 기존 시청자들이 다 잔다는 아 여기 예전에 한번 왔던거 같다 느낌이 여왕잡으로 올 때 왠지 왔던길같은 느낌이 왠지 여왕잡으로 왔을 때 이런데 한번 왔었거든요 설마 여왕 살아있는거 아냐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용암이야? 어 합체했나봐 야 이건 안 돼 이건 믹서기 못해 JD 야 뭐야 잠깐만 이거 한 명이 아닌데 야 잠깐만 총 들고 온다고? 지방이 닮았다 지방이 캐릭터 어 아 아파 그냥 로퍼스트네 별거없어 얘네들 별거없어 별거없어 또 나온다 또 나와 몸좋네 뭔가 좋은데 더러워 약간 멧돼지같은 느낌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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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 그냥 꼬챙이를 갈아가지고 그냥 됐어 어우 수류탄 있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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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뚫어왔어? 어 믹서기 왔습니다 예 들어가세요 어 최강 킬강무기 어 믹서기 왔습니다 어 뭐야 이거 뭐야 어어 잠깐만 내가 지단이 요어어어 맞서기 만믹서기 이번엔 안진다 이번엔 지지않는다 이번엔 지지않는다 으아악 이번엔 지지않는다 어디로와 어디로와 요건 디페나기 쉽네 거의 농락기구 갈아버려 갈아버려 그냥 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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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서 그냥 위로 그냥 등척축뼈로 관절 쇄골 골반부위로 들어가서 머리로 나옵니다 형은 우아 우아 네 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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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I have a feeling we're gonna find out.